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을 투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투자분들께서 좀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부터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금융재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 이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호실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주주환원 정책,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5대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제 분기 배당을 또 시작을 했는데 이익학계가 역대 최초로 5조 원을 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개의 지주사가 지금 배당을 높였다라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얼마나 이익이 좋아졌으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네 일단 4대 금융지주가 일단 가장 우선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합산으로 해서 단기 순위 4조 6천억 정도 발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1조 4천 5백억 정도 되고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한 1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신한금융도 1조 4천억으로 인해서 17.5% 증가를 했고요. 하나금융이나 오류금융 같은 경우도 9천억 8천9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실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기준금리 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이 확대가 되면서 순위익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금융지주사에서도 일단 돈을 많이 버니까 일단 배당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500원 주당 500원이고요. 신한지주는 400원씩 배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분기배당도 연례 정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를 끝나면 각각 500원, 400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 때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각 금융지주에서 자사주 소각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1,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지금 1,500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3월 말에서부터 해서 한 달 동안 1,500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 주식은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1,500억 규모의 자사주, 기존에 보유 중에 있는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민영화된 첫 해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일단 반기 배당은 실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 M&A를 통해서 아마 규모를 확장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이렇게 M&A 쪽에 자금을 투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을 헌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외국인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50% 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분기마다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분기에 받는 배당금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렇게 분기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 메리트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봐도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기반한 게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가 상승을 한 게 영향을 주고 있다. 대충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손맞은 이익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한동안 더 기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올리는 추세가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말서부터 지금 올리긴 했지만 현재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은행들의 수익은 좀 더 커질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의 금리차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내 기준금리도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부실 채권이죠. 보통 이제 부동산 담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출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대출이 부실로 될 가능성은 우려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실 우려보다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앞서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아마 상승 아직까지는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거고 특히 이제 금융지주 중심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사 중에서 증권 쪽은 조금 기준금리에 올라갈 때 그렇게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이나 약간은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보면 일단 금융지주 중에 내에서도 금융지주나 보험 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